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NDA 신청을 하면은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NDA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전임상부터 시작해서 임상 1, 2, 3상 그리고 플러스 7개 서류까지 제출을 하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이 서류들을 누가 심사를 하느냐 바로 칠무에 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NDA가 진행됨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회사와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프로젝트 매니저는 전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팀원들의 활동을 관리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개발사, 제약사랑 연락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메일을 주고받거나 전화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로젝트 매니저겠죠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서류를 심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바로 의료 담당관, 메디클 오피서라고 하는데 임상시험과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를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FDA에서 NDA, 신약승인 심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 의료 담당관입니다 임상시험 데이터를 심사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 데이터를 볼 때 임상적 유의성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미성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통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실제로 CRO 기업들은 통계학자들을 영입을 많이 합니다 통계 분석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전에 LSK 글로벌 다룰 때도 통계학자들을 모집을 하는 그리고 통계 강연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열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FDA 직원들 중에서도 당연히 통계 담당관이 있습니다 스태레스티션이라고 하는데요 임상시험 디자인과 데이터를 해석해서 의료 담당관이랑 함께 안정성과 효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적 유의미성은 의료 담당관이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통계적 유의미성은 통계 담당관이 보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둘이 합쳐가지고 토탈에서 잘 나왔다 싶으면 안정성과 효능이 통계적 유의미성도 확보가 됐고 임상적 유의미성도 확보가 됐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7명 전문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명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도 역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보면 약학 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동물실험 결과를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전임상 비임상 결과를 본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사례타 해외 사례를 살펴봤는데 거기에서는 전임상에서 발생했던 부작용이 발목을 잡아서 CRL을 받았죠 그 부분에서 약학 담당관도 역할을 했겠죠 동물실험 결과를 심사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약동학 담당관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약물 흡수, 분포, 생체 내 변화, 배설 과정을 점검합니다 보통 이런 데이터는 임상 1, 2상에서 진행하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적정 투여량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중에 약물 투여 후 시간별로 혈중 농도를 재는데 혈중 농도가 약효가 있을 만큼 그리고 부작용은 작을 만큼 그 어느 중간에서 계속해서 혈중 농도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약효가 있어도 혈중 농도가 떨어져 버리면 약을 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효능이 있을 만큼의 혈중 농도를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토대로 사용량 그리고 투여 방법 측면에서 약동학 담당관이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여 방법도 약물의 반감기를 고려하겠죠 만약에 반감기가 짧다면 6시간마다, 12시간마다 재투여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반감기가 굉장히 길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그런 식으로 환자의 편의성을 높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물의 복용, 투여랑 관련된 심사를 하는 게 약동학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1명, 2명, 3명, 4명, 5명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2명이 더 있는데요 밑에 있습니다 한 명은 케미스트, 화학 담당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팩토리 약물 제조랑 관련이 있죠 약물이 만들어진 방법, 안정성, 품질관리 우리가 CGMP 시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무리 좋은 약물이라도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거나 제대로 일정한 퀄리티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약효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품질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팜의 목숨과 굉장히 밀접하고 그래서 불순물 함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담당하는 게 화학 담당관입니다 이 담당관이 약물의 성분을 보고 제조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물이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미생물 담당관이 있는데 이분은 예를 들어서 신약이 항생제일 경우에는 이 항생제가 세균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타겟 미생물을 죽일 텐데 이게 혹시나 우리 몸에 있는 유익균들 다른 미생물들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거는 없나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들이 우리 몸에 작용했을 때 요즘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균들이 같이 공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어떤 좋은 미생물에게 영향을 미쳐서 걔네를 죽여버린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미생물 담당관은 우리 몸에 다른 미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의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HRB가 이제 NDA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FDA 직원들이거든요 이 직원들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서류들을 토대로 거기엔 데이터가 있겠죠 그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효과는 좋은지 다른 예상치 못한 것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심사가 꼼꼼히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그래서 6개월 혹은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심사가 끝나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개발사에게 연락을 주겠죠 그래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전체의 팀원들을 관리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팀원들이 이제 각각 자신이 맡은 업무를 해서 심사 결과들 서류들을 만들어서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들을 추합해가지고 FDA 심사 기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션 패키지를 만든다고 하고요 상급자에게 결제를 받아야 되겠죠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면은 이 상급자가 최종 판단을 내리고 그 최종 판단에 따라서 제약사에게 통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생이 나왔다 아니면은 뭐 서류를 조금 더 제출을 해달라 그런 것들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봤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NDA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FDA에 7명의 전문가들이 심사를 한다 그리고 각각 역할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NDA 신청을 하고 신약생이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많은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 언급된 것들 보면은 6개월 혹은 10개월 동안 심사를 한다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약에 따라서 또 뭐 신속 승인을 받았느냐 아니냐 뭐 패스트트랙이냐 뭐 프라이어리티 리뷰냐 뭐 여러가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HLB가 언젠가는 NDA를 신청할 텐데 신청하고 나면은 요러한 심사 프로세스랑 일정을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슈가 발생할지를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알아두는 것은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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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